네, 아쉽습니다. 아쉽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? 다음 세계 선수권대회가 있으니까요. 앞으로 한 달 넘게 간지 진리사인데 인사도 살 같게. 나무젓가락으로 뭐가 있다른 거 본 적 없디. 이 정도도 못 받아서? 금메달 따가서? 너무 어려워? 살살 친 건데. 아이고, 다치지 말고 마음을 맞춰! 이동아, 그럼 헛가락쿵 받고 가라, 이동아. 야, 이동아! 이 상태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. 조선 선수들은 방으로 들어가서 짐 싸고 전원 대기하라. 억지로 같이 탁구 치라고 할 때 언제고. 이렇게 그냥 끝내는 게 어딨어요! 명심하길 바란다.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것을. 화이팅! 군동우랑 정화동우가 함께 이기고 싶습니다. 현정화면 현정화답기 끈. 이번만큼은 이 심장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어. 다들 지켜보고 있을 거야. 우리 반드시 결승 가자. 우리나라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